제가 정말 특별한 기회로 다음 주에 영국을 떠납니다. 어떤 프로젝트를 참여하게 되어가지고 무료로 영국을 가게 되었는데요. 간 김에 이제 같이 가는 친구가 뮤직비디오 찍는 친구예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랑 같이 영국에서 뮤직비디오도 한 편 찍고 오고 싶어서 오늘은 동묘를 갈 겁니다. 영국에 가서 예쁘게 입을 옷을 오늘 한번 쇼핑을 해보려고요. 내가 동묘를 가서 옷을 어떻게 사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동묘로 가시지요! 자기야, 내가 동묘 알려줄게. 따라와. 사람이 진짜 많다. 왠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다 화나 있어. 무섭지? 여기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게입니다. 빈티지 808. 여기 진짜 예쁜 옷들이 너무 많아. 바로 입어보기. 예쁘다, 그치? 영국에 잘 어울려. 이거 바로 삽니다. 우와! 포트 예쁘다. 폭풍 쇼핑. 오, 예쁜 것 같은데? 아닌가? 괜찮아? 예뻐! 대박 예뻐. 이것도 사야지. 이것도 예쁘다. 나 이런 옷 없는데. 예쁘지? 애매하지? 핏이. 이렇게 좀 올라가 있는 느낌이야. 이거 딱인데? 네, 예쁜 것 같아. 그럼 이것도 사야지. 오늘 작살난다. 내 지갑. 무슨 지갑이야, 통장 쓰는데. 니트가 진짜 예쁘네. 이거 니트 그냥 다 사오고 싶다. 사장님, 혹시 여기 니트들은 얼마 정도씩 하나요? 다 달라요. 아, 다 예뻐가지고 뭘 사야 될지 모르겠네. 카디건 예쁘다. 한번 입어볼게요. 이거 안에 옷만 잘 입으면 예쁠 것 같은데? 괜찮아? 약간 영국이랑 잘 어울릴 것 같아. 목도리하고 막. 근데 가격을 아직 안 물어봐가지고 막 다 15만 원 이러면 어떡해? 일단 다 골라놓고 비싼 건 빼야겠다. 이것도 삽니다. 너무 막 사나? 괜찮나? 예쁘지? 이게 2만 원이래. 오늘 자주 와가지고 할인을 해주신대. 그냥 오늘 여기서 쇼핑 끝내버릴까? 잘 어울려? 동미 올 때는 무조건 트레이닝 바지 입어야 돼. 바로 벗을 수 있게. 썩 마띡. 예쁘다. 허리가 뒤지게 크기네. 근데 이건 벨트 하면 되니까. 여기에 아까 그 코트 입으면 이거 코트가 너무 예쁘다. 이것도 예쁜데? 사이즈도 맞을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사람이 있어서 기다렸다 한번 입어볼게요. 이것도 걸수가 있네, 이렇게. 약간 섹시 포인트야, 그리고. 잘하면 찌찌도 보이겠네. 이것도 예쁘다. 어깨나 이런 것도 사이즈 딱 좋아. 어깨 개나려고 보이네. 이것도 사야지. 괜찮지? 이건 비쌀 것 같으니까 그냥 입어보지도 말아야겠다. 나랑 안 어울릴듯. 힝! 이건 분명 나랑 안 어울릴 거야. 미안해. 이런 건 안 어울리려나? 예쁜데? 어떡하지? 오늘 다 예뻐가지고 이거. 내가 예쁜 건가 그냥? 어떡하지 이거? 나 바지 집에 예쁜 거 많으니까 오늘 욕심을 좀 버려야겠어. 예쁘지? 이거까지만 딱 살까? 진짜 딱! 진짜 딱 이 와까지만? 어깨가 너무 또 넓어보여. 그치? 어깨 거의 무슨 가렌이야. 그럼 딱 이 정도까지만 사고 다른 매장으로 가볼까? 이거 예쁜데? 안 예쁜가? 괜찮은 것 같기도 해. 이것도 살까? 뮤직비디오도 뭔가 예쁘게 나올 것 같기도 하고. 그치? 이거 니트 하나랑, 조끼 하나랑, 가디건 하나랑, 또 조끼 하나랑, 자켓 하나랑, 코트 하나. 근데 아직 가격을 몰라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계산해도 될까요? 이거 2만 원, 이거 3만 원, 3만 원, 2만 원, 이거 1만 원. 와 너무 싼데요? 얘는요? 1만 원. 와 너무 싼데? 그럼 총 얼마죠? 한골이시니까. 아 감사합니다. 14만 원. 아 너무 싼데요? 남는 게 없는데요? 괜찮으세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손님이잖아요. 아 예쁜 옷을 잘 고르시던 것 같아요, 진짜.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를 좋아하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진짜 다 예뻐요. 다른 데 안 가야겠다. 자주 오겠습니다. 선글라스 구매 완료. 그 구매하는 동안 촬영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최근에 빨간색이 있었는데 애장품으로 팬분한테 선물을 드려서 이번에 노란색으로 샀습니다. 이거 예쁜 것 같아 이것도. 그리고 빨간색을 또 샀습니다. 예쁘지? 멋있어? 섹시해? 이런 거 귀엽지 않아? 하나 있으면 좋긴 할 것 같은데? 고민되시는 거 있잖아요? 아 네 이거 지금 가방 중에 고민이 됩니다. 밀리턴이 일어나가요. 아 그래요? 괜찮아요. 어 네 맞아요. 맞죠? 거의 나와도 상관없어요. 아 그래요? 아니야. 어 예쁘다. 예쁘다. 괜찮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잘 잘 어울려요. 감사합니다. 옷 살짝 볼까? 예쁘고 많은 것 같은데? 아닌가? 갈까 이제? 이제 가자. 이거면 된 것 같아 오늘 쇼핑. 오늘 너무 많이 샀어. 20만원 넘게 썼어. 가자.